안녕하세요 오늘... 뭐 하려고 했는데... 아 정말 떨리려고 했어 미안 당신의 정체가 맞죠? 그러니까... 오늘... 이은희 나왔어요 저저기! 저저기! 안녕하세요 아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잠시만요 왜... 어디 가 잠시만요 저쪽 가세요 아 왜? 가지마 아 괜찮 괜찮 아우! 아우! 아주 그냥 여러분 팔이 짧으신 분이 핸드폰 들면 돼요? 안 돼요? 안 돼요! 훨씬 나이 얘기한 건가 지금 헐! 왜 나 팔이 짧대요 잠깐만 이거 더 길게 하셨나? 수빈이 잘못됐다 수빈아 미안하지만 제가 수전증이 심해서 괜찮아! 나 소원이야 별빛이 내린다 STEAD에서 하야omp 댓글 한번 읽어 볼게요 한 번? 탈출 실패 아니야! 그런게 아니지! 아니야! 그런거 없어 언제가 웨어 칸? 근데 이 체리가 진짜 멋있어 저 모자 벗어요? 왜 벗어야 돼요? 근데 제가 오늘 미연이 보자마자 머리 안 감았냐고 슈아가 안무 배울 때 항상 대답을 네! 이렇게 합니다 네! 악세!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 그러면 네! 그렇다고 백백크처럼 네! 진짜 한 번만 해줘 진짜 너무 웃겨 슈아 알았어? 다시! 다시! 슈아 알았어? 아니 그 말 더 아니야 슈아 알았지? 슈아 알았지? 아 맞아 맞아 표정도 이거예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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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슈아 열정하는거 따라할 수 있어 해봐 강아지들한테는 아 그래요! 그래요!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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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 마이 허니반 추어 프럼 팡 비엄비엄 맛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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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맛아요! 아! 맞아요! 아! 아! 왜 그래? 왜? 맞아 진짜 대박 이거라니까요 프리지널 보여주면 안돼 진짜로 집이 올 때 가마지라고 생각해봐 가자 가자 나 다가 이렇게 뛰어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나요 만약에 여기까지 점프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라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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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탈 마탈 하쿠는 이렇게 하쿠는 이렇게 만약 인이 있으면 이렇게 하쿠는 너무 관심이 없어 앉아 이거 뺏겨 바로 저도 맞다 참 성향이 다르다닐까요? 젤리인 젤리 젤리인 젤리, 댓글 좀 들어봐 지났어 시간이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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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 이별 시간, 이별 타이밍이 왔습니다 이거 뭐야 이 손짓이 뭐지? 스포 스포 이거 뭐해? 이거 스포스 이거 왜 스포인데? 이거 스포 이거 왜 스포요? 내가 방금 계속 배웠잖아 방금 배웠어 이건 맞네 스포스 젤리인 젤리 스포 하나 좀 해봐 내가? 해도 돼? 해, 괜찮아 괜찮아 이따 이따가 오고 아 아 아 여기가 아 이게 너무 나 이거 너무 나 야 여보, 여보, 여보 여기 웃음 성적도 있어 아 아 잠깐만 연락아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아니 이거 언니 제스처 아니잖아 이거 안무잖아 제스처도 있어 아 그래? 아 그래 이거 이거 그거 큰일을 저지른 거 같기도 하고 그래 나 진짜 큰일 저렸어 이거 괜찮아, 잊어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안 돼 다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트위터에 올리지 말기 SNS 유출 금지 네 유출 보신 분들만 간직하세요 아니야 저 유출하면 우리 신고할 거예요 여러분 신고할 거예요 배그 8층 언니 배그 동생처럼 누구? 동생? 배그 모든 동생 지난번 모르는 동생 저 옆에 했어요 나의 민폐를 끼쳐가지고 잘하면 괜찮아요 머리가 디테일 보이세요? 이거 잡고 있는데 지금 아 그래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 계좌 가든이 아니야? 아니야 너는 항상 내 주가를 안 받아줘 고기는 뭐 고기는 뭐 나요? 아니야 아니다고 아 아 내 몰래 우리 동생이 너무 웃겨 하나 더 읽어주면 안 돼? 가게 시작 석 찡 석 석 석 석 석 석 봐봐 얘 못 죽어야 세 번 세 번째 날 따라한다니까 안무하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저 배그 잘해요 우리 제 밤에 진짜 덥지 걸 엄청 빠르게 덥지 나는 여기부터 발라 그리고 요즘에 덥지해서 뿌린 거 뭐로 바꿨어 그 스프레이 같은 너는? 스시 언니 뭐지? 뭐? TMI 저 TMI 없어요 그래서? 너는? 그 그 TM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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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입어야 할지 이렇게 다 입어봤는데 연습생 때 TMI 민니랑 소연이도 회사에 있죠? 네 아 그래? 왜? TMI 미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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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말해도 되는지 왜 도도 같아 아니 도도 같아 아니 도도 같아 푸푸푸푸 같아요? 아니 왜 혼자 모자 왔어 아니 너 왜 혼자 모자 왔어 아 그거 같아 그 나우유시미 알아? 영화? 영화? 응 영화의 남자 주인공 있잖아 아니 저 지금 이게 수업 많이 빠져던데 이게 둘이 비슷한데 이때까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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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더 많이 비슷한데 어디가? 엄청 어디? 너무 똑같아 지금 어디? 커플인데 왜 커플이에요? 너랑 나도 커플이야 내가? 네 당연히요 여보 수고기가 핑균 머리인 거 봤어요? 언제? 내가 내가 수아 너 진짜 너 진짜 여러분 오늘은 커트 서수지 눈만 추네 미현이 안나와 서수지 서수지 힌트를 다 줬어요 에고 최종편은 못 봤어요 약간 애매한 가편 맛을 봐 음 이거 난 진짜 여기 에고스 수지언니 어? 지나갔다 너무 빨라 슈아야 정신 차리네 누구야? 누구야? 너 나 와봐 저는 슈아가 이러는 분 너무 좋아요 너무 웃겨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정도도 아 음색이 다 보셨어요? 네 다 보셨어요 자 여기 아 아 아 아 초코색 응 우슈아 머리 감았어요 네 안 감은 모양입니다 네 안 감아줘 솔직히 아 안 감은 눈이 안 감아도 티 안 와 진짜 부러워 근데 나 요즘 진짜 머리 잘 안 감아 감으면 안 돼 괜찮아 괜찮아 수지 어제 어떻게 됐어? 아 보여드리고 싶다 맞아 아주 내추럴 우기 우기 멋있다 우기 멋있다 어 수진아 수진이가 우기 뽀뽀 잘 받아주나요? 응 저는 누구의 뽀뽀도 안 받아주나요? 아 뽀뽀는 좀 누구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추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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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오늘부터 수진을 보러 뭐예요? 수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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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네 수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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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사는 수원을 요치원할 때 선생님이 채웠어요 선생님ило 채웠어요 채웠다고 아 지워줬다고 지워줬다고 지웠어요 지워줬다고 지워줬다고 아 지워줬다고 깜짝 놀라 autoc hen 바이바이 바이바이